오우 어라아 아오케 이득이죠 이러면 어 뭐야 샌드 대박 터졌다 어쨌든 이득입니다 죽기 전에 룰루 사용성호 해주면서 어 제알리를 끝까지 마치는 부분이었죠 어 제알리를 끝까지 마치는 부분이었죠 40초 친구들 40초 친구들 탈진 걸리면 리븐이 진짜 할게 없어요 후반에 리브는 지속 딜러가 아니라 폭 딜러입니다 순간적으로 폭 딜러야 되는데 탈진 걸리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제가 항상 탈진을 좋아해요 후반에 영약을 가줍니다 영약을 가는게 좀 중요한데 후반에 쓰레시가 또 주문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쿨감도 쿨감도 좋고 그리고 안타 이 자식 알고 있어요 어 왜 계속 그 술 마시는걸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건 옛날부터 지코 형님이 잡혀있어가지고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잡힌 약속을 뭐 지금에서 깰수가 없지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빨리 끝내야된다 야 빨리 끝내야돼 이거 위험해 라이즈 죽고 두명 잡았으니까 피천 위에거 피천인데 아 아 아깝다 끝나나? 끝나네 어 끝나는 부분이군요 야 이거 깨라 이거 깨라 이거 깨라 이거 깨래 이상하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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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형 성공 못날라오죠 나 왜이렇게 빨리 피가 이거 깔끔한 한판이었어 승리 승리